청도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21세기 춘향화입니다. 청도 춘향이 춘향아 청도 춘향이 어디 보자 어머나 콕디곤 이 여식이 누구던냐 대한민국 금수감산 아름다운 경상도에 산세 좋고 물 좋은 청도를 아시나요 사통 팔방 얻은 감문 살기 좋은 이 강산에 활생님 춘향이다 우리 청도 차량이요 유독연기 달빛 아래 공연용 꽃 춘향이라 운사 새북 소리 사리암을 휘간고요 깊은 밤쭉 들려오는 산모녀의 가락 소리 춘산모래 도와 꽃은 춘향 가슴 설레이네 어서 어서 우리 청도 기도하면서 내 사랑아 벌시구나 좋구나 내 사랑이지 우리 청도 최종일세 우리 청도 최종일세 우리 청도의 주이네요 살펴보입cia 두 개 넘어가던 아리하리 도령님은 한 해가 더 소식어보 산생을 만짝을 찬디 희망 가득 꿈도 많은 곱대군 춘향이는 도령님만 기다리라 정준만 흘러가니 님마 님마 무정한 님마 우리 전도 주향이는 언제나 도령님 만나 깨알같이 살아볼까 얼씨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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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화가 좋네 우리 청도세정일세 토요일의 코로나라 구성인의 중이라는